사업성이 높은 곳만 골라 수주한다는 선별 수주 기조에 주요 건설사들의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이 엇갈렸습니다. 상반기에 벌써 3조 클럽에 가입한 건설사가 있는 반면 상반기 수주실적이 제로인 건설사도 적지 않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상반기 도정사업 수주실적은 1일 기준 9조 8,261억 원이었습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 E&C가 상반기 도정사업을 이끌었습니다. 포스코 E&C는 3조 5,525억 원, 현대건설은 3조 3,060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양사가 거둔 도정사업 수주실적은 주요 건설사 전체 실적의 72%를 차지합니다. 1분기 실적이 없었던 삼성물산은 2분기 광안 3구역 재개발 사업 등을 포함해 상반기 총 7,432억 원 규모를 수주했습니다. 2분기에는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의 약진이 도포했습니다. 양사는 상반기 수주실적 기준으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입판면 상반기 도정사업을 빈손으로 끝낸 건설사도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DLENC, 후반건설 등입니다. 선별 수주는 2년 전부터 계속해왔죠. 서울은 상대적으로 분양성이나 좋기 때문에 리스크가 덜한 지역을 보고 있는 거고 주택만 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공공이라든지 해외 사업 수주 이런 것도 균형 있게 가져가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전략 중에 하나죠. 건설사들의 주요 먹거리인 도시정비 사업에서 수주실적은 선별적 수주전략 등의 영향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향후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